2월을 마무리하면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인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4A를 보니 눈에 띄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론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PK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4A가 편향성이 큰 조사를 빼고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의 부울경 지역 경향성을 분석했습니다. 6.6%포인트 차이를 보이던 게 12월 10%포인트 정도로 벌어지더니 지난 24일 조사 기준 22.1%포인트로 2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양당의 전체 그래프인데요. 이 부울경의 변화 폭이 특히나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부울경 지지율은 전주 대비 7.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20%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첫 이유로 꼽았습니다. 봉화마을과 평산마을이 있는 PK는 민주당 친문들의 반발과 결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여당의 경우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잇따라 부울경을 찾으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울경은 여야 지지세가 견고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게 전문가를 평가합니다. 야당 공천 갈등 외에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언제든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론하는 기자였습니다. 여론하는 기자입니다.